뭐라 말할까요 그건 무언하나요 웃어주면 좋을까요 이별이란 건 항상 이렇게 서둘러보죠 그냥 어제처럼 내일보다 얘기를 안해지려 해야되네 그때 이러면 내가 너무나 불쌍한 걸요 알아줘 어쩔 그대도 힘들 거란 걸 조금도 못 그대르심 안했던 나를 떠나가는게 지금인가요 그토록 난 불안하게 했던 그 순간이 와버린 건가요 참아도 참아마도 너 유래 보고 싶으면 미워할게요 그대 마지막 이야기처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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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할게요 기대 마지마 빛빛처럼 미워할게요 미워할게요